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어쌓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멸망 선언을 하십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구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루살렘에 대해 슬퍼하시며 가까스로 찾아온 구원의 때를 놓쳐버린 예루살렘이 결국 그 도성 안에 사람들을 잃고 허물어질 것임을 비통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소중한 순간이지만 우리 인간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때들을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숨이 멈추는 마지막 때를 포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을 떠나보내는 죽음에 우리 모두가 슬픔에 잠기지만 우리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에 더불어 이제 하느님께서 죽은 이의 손을 잡아 이끄시어 그분께로 올려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구원의 희망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구원에 관한 일들은 전적으로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지만 죽음 이후에 건너감이라는 순간을 맞이하는 때는 우리 신앙이 믿고 고백하는 영원한 생명과 새 생명의 부활 그리고 하느님 사랑의 구원이 다가오는 신비의 시간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의 예루살렘에게서도 그 마지막 순간이 점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하느님의 민족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구원의 빛이시자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을 끝까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던 이들이 스스로 붙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도성은 오히려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약의 시기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것임을 알리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시기가 하나하나 중요했지만 구약의 모든 시간은 바로 이 세상이 구원을 받아들일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하느님의 구원을 맞이할 준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마지막 때에 평화와 새 생명으로 건너갈 것인지 그저 침몰하게 될지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오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과 희생, 용서와 자비로서 이 세상에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총과 보호와 함께 우리는 이 삶을 하느님의 사랑의 삶으로 충실히 가꾸고 채우며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에도 눈을 뜨며 구원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임을 희망하며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그 거룩한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은총 청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항상 부활의 희망으로 굳센 믿음을 주시길 성령께 청하며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